힐링을 위한 여행 청정해요. 보령으로 떠나볼까요? 보령 여행에서 꼭 들려봐야 할 새로운 코스라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보령 머드테마파크죠. 머드관 1층에서는 그동안의 머드축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진한 머드축제 영상과 재미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죠. 보령 머드로 만든 화장품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로 오시면 돼요. 머드 화장품을 바로 구입할 수도 있네요. 2층에 올라가면 정말 힐링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관리실과 전신관리실 그리고 헤드스파름이 있어요. 특히나 보령 머드를 사용한 피부관리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더라구요. 머드 조격도 하고 헤드스파도 하고 하루종일 보령 머드로 힐링되는 순간 바로 이곳 보령 머드테마파크로 오세요.